안녕하세요. 듀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노카츠 콜트 한정판 10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먼저 한번 까보죠. 박스아트.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한 국뽕을 넣어줄 만한 그런 박스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봅시다. 종이 한 장, 스트로폼 한 장 필요 없고요. 제품 본체, 그리고 제품 CO2 탄창이 들어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왼쪽 측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 측면에는 콜트 마크4 시리즈7이라는 각인과 Government Model 45 Watermatic Caliber라는 이런 이것저것 각인이 적혀 있으며 우측에는 우측, 콜트 가벌먼트 모델이라는 각인과 총번, 기타 등등 각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전체 은장이기 때문에 컬러 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로 들고 다녀도 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측면, 양측면이 헤어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파여져 있습니다. 정말 빛을 비춰보면 그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생기는 그 은색 반짝임이 정말 사람 눈을 즐겁게 해줘요. 대신 스크래치가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지옥불이 켜지겠죠. 이 제품을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이 CO2 탄창, 평범한 가스틱 탄창은 가스틱 탄창은 이렇게 내부에 가스탱크가 내장되어 있지만 CO2 탄창은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무엇을 채우느냐? 바로 이 CO2 캡슐을 채우게 됩니다. 이 탄창의 사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육각 렌치를 준비해주셔서 뒤쪽을 나사를 풀어줍니다. 나사를 모두 풀어준 뒤에는 CO2 캡슐을 아래쪽부터 조심스럽게 이렇게 삽입해주고요. 옆면으로 그리고 위쪽 다시 아까 풀렀던 캡을 잠가줍니다. 이때 카트리지가 약간 삐뚤게 장착되거나 그렇게 되면 CO2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똑바르게 예쁘게 장착해주셔야 됩니다. 아, 잘 들어간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넣어주실 때 약간 이제 힘이 걸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가면 떼시고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잠가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잠가주시지 않으면 손이 다 얼어요. 가스가 샵니다. 하나, 둘, 셋 오, 완벽했어요. 하나도 안 샜다, 가스. 이게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행운이신 거예요. 이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서 장전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방아시울에다 꼭 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소리? 이건 지금까지 사격해본 에어스프트 것 중에서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진짜 소리 진짜 좋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시원하게 날 수가 있지? 가까이서. 진짜, 제가 지금까지 싸본 총 중에서 소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노카츠, 콜트, 100만 원짜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을 보면 은색, 카라파트가 필요 없는 외관, 장점입니다. 옆면에 완벽한 헤어라인, 장점입니다. 정말 CO2 탄창,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작동성을 보면 이게 역시 장점입니다. 작동 소리, 장점입니다. 정말 이 제품이 한정판이라는 것만 아니라 저도 지금 당장 하나 구매하고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듀윈이었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재미없으셨으면 싫어요를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